455년 고구려가 백제를 침공하자 신라내물 이사금의 아들이며 실성을 죽이고 왕에 즉위한 신라눌지 이사금이 백제를 구원한다. 눌지는 박제상을 고구려에 보내인 지린 아우보코를 데려온다. 신라 19대왕 눌지 마립간은 고구려 지원으로 실성 마립간을 죽이고 즉위한다. 고구려 간섭을 배제한 왕권 안정을 이룬다. 백제와 나제 동맹을 맺고 고구려에 대항한다. 장자왕이 계승 원칙을 확립한다. 마립간은 우두머리 최고 지배자란 뜻으로 연장자란 뜻의 이사금보다 한 단계 위에 호칭이다. 내물마립간의 아들인 그는 417년부터 458년까지 41년간 통치한다. 고구려 관계토대왕의 세력이 매우 강성해 신라의 인지를 요구하고 신라는 내물마립간의 왕족인 실성을 보낸다. 9년 만에 실성이 귀환한다. 내물마립간이 죽고 아들인 눌지가 너무 어려 실성이 신라왕이 된다. 고구려의 영향으로 시행된다. 실성은 내물마립간의 아들인 미사은과 복호를 각각 외와 고구려 인질로 보낸다. 눌지가 실성을 죽이고 신라왕으로 즉위한다. 고구려의 지원으로 즉위한 눌지 마립간은 박제상을 보내 고구려의 인질로 가 있는 왕의 동생 복호보에를 데려온다. 박제상은 외로 건너가. 미사은 미해를 신라로 귀환시키나 본인은 잡혀 처형된다. 눌지 마립간 다음 왕인 자비 마립간과 소지 마립간은 장자 승계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왕권 안정화를 이룬다. 433년 낮에 동맹이 형성된다. 눌지 때 불교가 전래된다. 고구려 승려 묵호자가 일선군 구미시 선산읍으로 와서 왕의 딸의 병을 향으로 고친다. 눌지 때부터 불교가 신라에서 공인되는 법풍왕까지는 100년의 세월이 걸린다. 이는 토착신앙과 기존 귀족들의 반발로 지연된 것이고 중간에 2차 돈의 순교가 일어난다. 이는 토착신앙과 기존의 순교가 일어난다.